출시기념 리뷰 이벤트. 3시까지, 지금부터 3시까지 저희가. 3시간 할 거고요. 김치찌개 주문할 경우에 뉴 메뉴. 역전. 역전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. 반응 궁금해요. 약간 우리 처음 오픈할 때 그 느낌이다. 경기 뭐라고 왜 긴장되냐. 영업 중인데. 오 진짜. 뭐야. 다 50분. 일단 50분 다. 이제 60분 재울게요. 이제 끊어야 할 것 같은데. 이거 다 굴러야지. 이 정도로 예상 못한 것 같아요. 끊었어요? 끊어야 돼. 끊었는데. 이게 안 먹혀요. 이게 이미 동시에 주문을 했나 봐요. 예상 바뀌었는데. 이건 예상 못했는데. 뭐가? 지금. 저 점표 봐. 점표. 배달이 폭주하고 있습니다. 지금 막내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.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.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. 일단 저희 총 17개 받았어요. 또 몇 개? 지금 17개예요 총. 17개? 평상시 같으면 지금 42, 3개잖아. 2, 3건 정도가 하루의 양이었는데. 어제도 3건 받으셨다고 했거든요. 저 종이. 대자도 들어오고. 대자도 있어? 이게 개수 파악을 좀 힘들게 했는데. 큰일 났어. 전화 나긴 한다 지금. 네, 안녕하세요. 예기입니다.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주문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밀려서 잠깐 닫아놨거든요. 그래서 이게 몇 시에 다시 오픈할지 아니면 이런 거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정말 죄송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야, 지금 리뷰 이벤트. 어마어마한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의 분들이 주문을 하고 계셔서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